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RM입니다. 오늘은 저의 솔로 앨범 1집인 인디고가 발매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인디고가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디고를 처음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고요. 제가 느낀 정서들, 감정들, 고민들, 생각들이 그대로 담은 일종의 일기 같은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에는 RM이었고 2018년에는 모노처럼 그동안은 개인 작업물을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믹스테입의 형태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인디고는 저의 첫 공식 솔로 1집 앨범입니다. 모든 음악이 그때그때 저의 솔직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고요.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을 드리지만 이번 앨범은 특히 더 저 김남준다운 앨범이면서 또 다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앨범 제목을 그래서 인디고라고 짓게 된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그간 달라진 저의 성향과 색깔들, 생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노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흑백 분위기와는 대조가 되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또 인디고는 자연에서 온 청바지의 기본적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정식 앨범을 인디고라는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기본 색상에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의 출발점에서 인디고를 앨범의 제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앨범 전반에 걸쳐서 또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인디고나 남색, 블루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그런 색채들의 그라데이션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앨범에는 타이틀인 들꽃놀이를 포함해서 총 10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장르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르고 다양한 곡들인데 인디고라는 이런 색으로 묶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앨범에는 피처링과 프로듀싱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곡 작업을 하다보면 완전히 혼자서 완성을 해야 한다라고 느껴지는 곡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의 색이 같이 입혀지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생명력이 있겠다 싶은 곡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의 고유한 주파수라든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서사, 정서들이 더해졌으면 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뮤지션분들과 또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 새로운 경험들과 레슨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1번 트랙인 아마 어떻게 읽을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윤희이고요. 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희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고 윤영근 화백, 화가시죠? 나레이션과 또 역시나 레전드인 미국의 에리카바두 피처링이 곁들여준 곡인데요. 제가 윤 화백님의 작품과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 또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또 그리고 자켓에 보시면 앨범 커버에 윤영근 선생님의 그림이 걸려있는데요. 그래서 1번 트랙을 윤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트랙인 Still Life는 본래 정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가 뭐고 사용자가 아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It's still life, 예를 들면 저희 식대로 번역하자면 이것은 아직도 삶이다,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풀어내본 곡인데요. 액자에 박제된 그려진 정물이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고 이 캔버스트로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또 사실은 에너지가 좀 있는 곡이라서 좀 펑키한 그런 보컬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앤더슨 팍과 함께 호흡을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곡들이 인트로부터 타게 되는데 타블로 형, 제 어릴 적 히어로인 타블로 형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All Day라는 곡이 이제 3번 트랙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알고리즘 속에 살고 있는 세상 그 다음에 각자의 취향과 테이스트, 오리지널리티를 찾는 그런 얘기고요. 좀 사실 쉽고 편하게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지만 또 가사에 담긴 하미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하미들을 같이 써나가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방면에서는 저는 타블로 형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께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4번 트랙인 건망주는 완전히 포크인데요. 사실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휘파람, 그 다음에 작업실에서 있는 책상을 두드린다든지 청바지를 이렇게 비빈다든지 작업실에 있는 장난감을 친다든지 하는 모든 언플러그드한 소리로 녹음을 했어요. 가사악기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언플러그드하게 작업을 한 작업이고 제가 이 앨범에서 가장 처음으로 작업한 곡입니다. 또 그래서 포근하고 쓸쓸하고 좀 담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녹아있는데요. 제가 김사월 씨의 2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그 곡을 듣고 같이 작업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사월 씨, 싱어송라이터인 김사월 님이 피처링으로 곡을 풍성하게 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5번 트랙인 클로서는 저번에도 같이 호흡을 맞췄던 영국의 듀오 혼네가 프로듀싱을 했고요. 저는 싱어송라이터인 마할리아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폴블랑코, R&B 힙합 뮤지션인 폴블랑코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좀 핸드폰 너머로 있는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을 다시 떠올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6번 트랙에 체인지 파트2라는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예외적인 방식으로 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친구인 이희연 형과 같이 작업을 했고요. 이어지는 7번 트랙 론리는 좀 사실 이게 제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팝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느꼈을 법한 그림이라든지 여행을 떠나서 느꼈던 노바디가 되는 경험들 그런 좀 보편적인 정서를 좀 편안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발번 트랙 핵틱은 이제 사실 시티팝인데 남자 가수가 하는 시티팝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여자 보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해서 남자들이 시티팝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저희 오랜 친구였던 콜드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반한 굉장히 도시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곡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트랙은 타이틀인 들꽃놀이인데요.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치울 것들이 많은 불꽃놀이 보다는 잔잔하게 휘어있는 들꽃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저의 바람 아니면 혼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곡이고요. 체리필터인 조유진 선배님의 엄청나게 락킹하고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확장성이 조금 더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에는 넘버투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사실 돌아보지 말자라는 얘기는 과거의 그리스 로마시나의 오르페우스부터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든 간에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것이 당신의 모든 지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곡 역시도 처음부터 박지윤 선배님이 같이 그 담담한 스타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목소리를 빌리면 훨씬 더 곡의 메시지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같이 작업하게 되었고 굉장히 훌륭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트로 격인 1번 트랙인 윤에는 I wanna be a human before I do some art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결국 음악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처럼 어떤 삶과 어떤 사유와 어떤 서사를 가진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한테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 좋다, 노래가 좋다라기보다는 결국 그 노래를 부르고 쓴 사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디고도 그런 저의 의지라든지 사유들이 담긴 앨범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제 앨범을 더 이상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관객들의 몫이 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앨범을 들으시게 되는 분들도 제가 느낀 것들을 공유하고 또 각자의 해석과 여백으로 곡의 생명력을 이제 앞으로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거의 근 4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즐겁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린 시절 어쨌든 지금 함께하는 분들처럼 그냥 살아갈 때 이 곡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보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냥 한 곡쯤은 당신의 취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한 번씩 꺼내서 책갈피에 끼워놓은 그 은행나무 잎처럼 이렇게 한 번씩 플레이리스트에 있게 되는 그런 앨범 혹은 곡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발언을 가져보고요. RM이 인디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예쁘게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R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